뜨겁다, 뜨겁다. 네, 네, 뜨겁다, 뜨겁다. 아, 전 이 향이 너무 좋아요. 이게 무슨, 어떤 마음으로 추럭소리를 해장을 하는지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. 우와, 추럭스! 추럭스! 아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기절한다, 기절한다. 전 되게 화려할 줄 알았는데 되게 화려하지는 않고 되게 뜨겁돼요. 여러분, 반죽으로 약간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. 반죽이 달라요. 안에는 거의 안 익은 것 같은, 되게 얇게 안 익은 것 같은 느낌이고 겉에는 진짜 바삭해요. 음, 초콜릿. 그거 뭐예요? 초콜릿. 초콜릿. 아, 그거! 하아, 초콜릿. 이게 진짜인데. 진작 알았었어야 했는데 찍어서 이렇게 담뿍 찍어야죠. 기왕 먹는 거 보이시나요? 김나는 거 콰 뜨거운 상태에서, 이거 그대로. 생각보다 되게 달지 않아요. 초콜릿 향 정도 느껴지고, 푸딩 비슷하게 진득한 코코아를 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약간 묽게 졸였어. 근데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다 먹었어요. 그래서... 다 먹었어요. 100g. 100g. 제가 지금 먹은 거 도장 몇 개예요? 디저트가 도장이 반 개예요. 아, 근데 이건 디저트가 아닌데. 이건 식사잖아요. 빵도릴로서. 한국에 있는 빵을 사랑하는 분. 전 세계 빵 팬 여러분. 그럼 만약에 도장 안 찍어주면. 이걸 식사로 드시는 스페인.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. 정말. 어허요. 그럼요. 유고하 1 2 2